하나님의 말씀은 요소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소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승리하는 인생 요소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인생이지만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다 말씀하셨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 있죠. 우리의 의지가 있죠. 내가 평상시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일의 매사에 무시로 정시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굳게 붙잡으셔서 열매맺는 인생,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 영적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호수아입니다. 요호수아의 전체적인 인생을 거쳐서 어떻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자가 승리한다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에 가장 역량을 많이 받겠습니까?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역량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볼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역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주 들고 있느냐. 그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겠죠. 내가 항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주시한다. 취미생활을 항상 묵상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이걸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요호수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전쟁 시작의 시간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였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호수와 항상 하나님을 기도하는 요호수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군대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요호수와는 40세 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였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새로 세우셨죠. 흑수저 아니겠습니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하는 군대 장군으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시켜 버리셨죠.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느냐. 출애극기 33장 11절에 저는 인상이 깊은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요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요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에서 예배합니다. 수종자이기 때문에 요호수와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다릅니까? 모세는 예배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요호수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하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요호수와의 인생이 바뀐 게 없어요. 전에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니깐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요호수와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요호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내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에 갈라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장 마음이 떨리는 게 첫 전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직전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그 날, 부담감이 심한 날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삶 가운데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큰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잠이 안 오죠. 하나님이 자다가도 깨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요호수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밤을 거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뺄고 앞에 서 있어요. 누굽니까? 요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요. 요호수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런데 요호와의 군대의 장군이래요. 그때 요호수가 뭘 깨닫습니까? 아, 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요호수완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뭐가 있죠? 내 전쟁, 이 전쟁을 내가 앞장서서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부분을 체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호수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가리십니다. 자녀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뒀습니까? 내가 먼저 강단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요.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예요. 기도 실패가 인생 실패예요. 요호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호수와 엄청난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또 장군 아니겠습니까? 요호수와가 예배가 소홀해졌어요. 그게 언제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전장지인 아이성 전투 너무나 보잘것 없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호수와 장군님. 이 삼천명만 가서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성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고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호수와가 기도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갔다 와라. 그러니까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통곡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축만 했어도요.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 강단의 언약 속에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빈 공간을 틈을 탄다니까요. 내가 한순간 아 여름주가니까 더우니까 이 한순간 예배의 마음에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을 타고 옵니다. 요호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반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회복을 통해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잔치를 열어야죠. 전리품을 취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 에발산 중간에 집합시켜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요호수와 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요.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요. 스스로 정식이도 무시기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길자가 승리한다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다시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어요. 계속 요단강이 갈라져 있으면 아이차하면 다시 뒤로 빠지자. 그런데 지금 뒤로 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져요. 어떤 명령입니까?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는 좀 전쟁 끝나고 세우면 안 됩니까?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열두 돌의 기념비.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영원히 기억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너희 후대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 기념비가 뭡니까? 저기 세워져 있는 게 저게 뭐예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손주들에게 대손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예배와 후대구나. 랩런트구나. 그러면요.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들은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간증을 전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둠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식 전달하면요. 아이들이 지식만 알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대학 청년 때 또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돌아오는 케이스들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부모님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고륙전도의 그런 증거, 영혼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증거, 이런 간증, 살아있는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쉼표를 찍어요. 전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래 군대 가사님원분들도 아시잖아요. 전쟁 말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명령이 떨어집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래는 무엇입니까?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표표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죠. 전투력 상실이에요. 그거는 전쟁 끝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건너왔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몸에 언약을 먼저 가기내라. 너희 부모 세대들. 20세 이상이면 부모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부모 세대들이 먼저 몸에 언약을 가기내라.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할례를 세례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언약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각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많이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100%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땅을. 이미 지금 대세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신장 2미터가 넘는 안학자손 거인족들이 지금 헤브론 산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헤브론 산지. 굳이 가서 정복하려면 너무 피곤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 어떻게 했습니까? 아 여기가 조사오니. 이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어른 갈렙이 유명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다.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믿음의 어두는 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헤브론이 중요합니까?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샀어요. 거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부가, 야곱, 레아 자기의 가문에 묻혀져 있는 무덤이에요. 그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선조가 있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 헤브론 산지. 이 땅은 꼭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뭔가 침체가 왔습니까? 가문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가문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사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유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영성은 성령 충만한 집중력입니다. 아, 난 하나님 말씀 좋고 이것도 좋고. 아니,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영성이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촉구합니까? 할아버지 세대, 출애급 1세대들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열 가지 기정을 눈으로 봤어요. 피, 개,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그 열 가지 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급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급 2세대, 아버지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는 걸 봤습니다. 요단간도 건너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지금 가난에서 태어난 출애급 3세대. 말로만 들었어요. 그랬다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라. 요단강이 갈라졌다더라. 말로만 들었어요. 이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3세대들에게 지금 요소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세겜 결단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 유언적인 메시지를 지금 요소아가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언의 송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조부모가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요, 구약성경.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요소아.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납니까? 아,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요소아는 그럼 대충 읽어야 되냐? 우리는요, 성경 66권 어디를 펴든지 그것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요소아,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요소아의 모든 일투족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요소아의 모든 것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합 사건이죠. 라합이란 언약을 합니다. 너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 집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리라. 희한해요. 열이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라합의 짐만 안 무너져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 붉은 줄이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 보혈이 내 안에 묻혀있는 자, 그 영혼은 그 산을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 하나님 명령 떨어지죠?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 다섯 개를 만들어야 이스라엘에 어디든지 달려가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 도피성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누구나 창세기 3장 죄인입니다. 그 죄를 지은 자, 도피성으로 달려가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요소와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